아 여기 후주 애들 와있네 봤네 저기 딱 유니폼은 어.. 약간 쌍박을 리더스 칙칙하네 애들이 칙칙해 칙칙하니까 우리나라 애들 봐봐 상태라잖아요 파해가가지고 이게 뭐 한우와 청정우의 싸움 아니야? 아하 우리는? 한우지 청정우 호주는 어떻게 데리고 왔냐고 호주? 캐나다도 굉장히 강한데 호주도 지금 강팀이라는 얘기가 있거든 근데 뭐 양현종이 또 이 크리에이터를 있고 평가전에서 또 죽은 모습을 보이신 상황이라 양현종이 호투가 오늘까지 이래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오늘이 경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못 이기면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캐나다가 일단은 맞아요 지금 1차전을 승리로 후가에게 승리를 보던 상황이라 1승을 지금 안고 내일 이제 캐나다를 만나는데 이게 1승을 안고 만나는 거야 1패를 안고 만나는 거야 이게 굉장한 부담감이라 이게 학진국제대회는 모든 경기에 마찬가지로 첫 경기를 잡아내는 거야 이게 이제 중요한 상황이야 오늘 오늘 반드시 이길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아 그럼 뭐 물어봐 아 진짜 잘했어요 방안이 예쓰지 그러면 파이팅으로 대한민국 가자 대한민국 가자 하나 둘 셋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아니 그래서 이기겠어요? 다시 다시 파이팅 대한민국 파이팅 파이팅 야 아냐 족경 가야 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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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